안녕하세요 장난광지입니다. 저의 보문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우리 여기 있는 토이 아울렛 앤 하비 위에 있는 실제 인형 같은 아기 인형 베렌구어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행사라고 있네요. 1 플러스 1 특가 행사 베렌구어 자 내 친구 말하는 미시키시나 미시키시 티크타임을 사면은 사은 보문으로 리틀 킵티스 세발 자녀를 준대요. 실제 같은 아기 인형 베렌구어. 자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작은 미니널시가 있습니다. 미니널시 아 귀여운 아기들이네요. 아 아직 턱이 두개에요. 좋아요. 아주 주무하고 좋네요. 자 여기는 베렌구어 티클 타임 미시키시라고 써있습니다. 프로 눌러 보세요. 눌러볼까요? 눌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 룰림 깜빡하셨어요. 봤어요? 또 해봐. 어 뭐야. 얘 뭐야. 어머 깜빡하셨어. 깜짝 놀랐어. 자 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뭐야. 자 이번에는 자리 스위티 세발 위니 미시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눈이 아주 예쁘죠? 자 이번에는 미시키시 티클 타임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거네요. 얘도 눈을 까볼까요? 내 친구 말하는 미시키시. 저는 제가 미시키시라고 했다가 베렌구어 팬분께 구독자분께 이거는 미시키시라고 다시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엽네요. 내 친구 말하는 미시키시 티클 타임 미시키시 내 친구 말하는 미시키시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보도록 할까요? 키즈같은 아기인양 베렌구어 자 외국 아이가 엄청 행복함이 웃고 있어요. 자 밑에도 웃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베렌구어 있네요. 정말 포근해요 라고 쌍둥이 베렌구어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어 라투 러버베이비 라고 써있습니다. 아 아주 탈이 오동쿠동 올랐어요. 아 귀여워요. 어 실제 진짜 사랑 같습니다. 뒤에도 여기 쌍둥이 인형이 있고요. 여기는 커다란 아기가 있네요. 여기는 큰 눈방울 사진 어 베스트프렌드 아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베스트프렌드 아기가 있네요. 자 리본 색깔이 달라요 그쵸? 얘랑 얘랑 달라요. 자 이번에는 위 아까 봤던 그 층입니다 여기는 베스돌 목욕시킬 수 있는 베스스 돌입니다 베스돌 아유 비워라 자 여기는 러바이블 러바이블 러바이블은 뭐에요? 아 손가락 빤다고요? 모르겠네요 자 라베이비 라고 써있습니다 오 넘버야 오 진짜 같게 자 여기는 라 뉴본 이라고 써있습니다 널서리벌돌 이치어보이 보이래요 자 자 라 뉴본 손이 말랑말랑하네요 어 손이 말랑말랑하네요 어 진짜 사람같아요 외국아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스트셋 베스트셋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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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은 아닙니다 다른것도 볼까요 상큼발랄 송이 아유 귀여워요 머리카락이 있는 한 4세에서 한 6세? 4세정도 있는 여자입니다 용감보쌍 머리카락이 꽃스몰이네요 자 이번에는 콩숭이 콩숭이 내가 아는 그 콩숭인가요? 자 위에는 콩콩이 콩콩입니다 웃고 울고 말하는 옹알이 콩콩이 호대기로 꼭 어부가 콩콩이 호대기로 꼭 어부가 콩콩이 안아주세요 벌복이 콩콩이 옹알이 콩콩이 어딨면 콩콩이 여기서 왔으니까 내려갈게요 부풀어 빵가기 콩숭이 빵가기입니다 도넛집어 진짜 먹는건가요? 말하는새요 벨란하우스 밸란새네요 말하는 프라이팬 말하는 프라이팬 자 밑에는 행이와 청진기 행이와 청진기 행이와 청진기 DJ노래봐 DJ 청소 싹싹 싹싹 말하는 냉장고 말하는 냉장고 1,2,3 마트 그린땡 리스터디 목욕세트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시클다트 페이퍼 아트스쿨 시클 쥬쥬 페이퍼 아트스쿨 페이퍼 아트스쿨 시클 쥬쥬쥬 시클 쥬쥬쥬쥬쥬 페이퍼 아트스쿨 시클 아트 트윈크 스티커 트윈크 스티커 트윈크 스티커 콩숭이의 플레이치인데 아이고 2층 집친대네요 아주 고기스럽습니다 말하는 냉장고 자 더 보겠습니다 시클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 블링 비즈 시클 디럭 시클 리슨스틱 칼라 립스틱 시클 컴팩 터치폰 시클 세이카폰 시클 엔젤 칼라 화장품 다이어리 네이락 핸드백 시클 팩 시클 팩 보석 핸드백 시클 엔젤 패션의 스타 로자 시클 로자 시클 릴리 시클 릴리 엄청난 엄청난 저거입니다 뱅기머리 자 우정팔찌 메이커 시클 메이크업 핸드백 어찌 다양한 여자애들이 위한 장난감이 왔네요 시클 헤어 아트 요스봉 시클 피아노 바이올린 노랜 기타 Entrena 뱅기머리 자 드레스 가방 지클 화장대 지클 타워 지클 베이커리 지클 베이커리 추츠동물원 빙글빙글 동물원 자 이렇게 해서 베렌구어 사이드를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 구독자 500원 돌파 이벤트가 진행중이니까요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